왜 찍어요? 응? 왜 찍어요? 작업하는 과정을 중간중간에 촬영을 해놔야 이거 제 거 아니에요? 알어 제 거 이거 여기 있잖아 메꿔야 돼 그냥 얘 생으로 메꿔야 돼 작업하는 거죠 여기도 그거야? 느낌 날려고 하는 거 아 여기도 메꿔줘야 돼? 메꿔줘야 돼 메꿔줘야 돼 남의 볼까? 손으로 넘겨줘 이거 들고 가는 일이다 저 이거 들고다 주고 저거 벌써 보관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강사실에서 보관이 가능하긴 한데 누가 또 만질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타니까 응 오 이제 2주 나와서 2주 그러니까요 저도 거의 다 끝났어요 저도 외드워링하고 지금 다 말리고 있고 저기에서 키워보는 걸 흘리기를 내치워보러